네, 우리 증시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스 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령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령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공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더존 비지온입니다.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ERP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클라우딩 ERP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래 규모나 거래 금액으로도 모두 다 1위를 차지하면서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더존 비지온이 신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딩 ERP로 관련을 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의 재무나 데이터를 근반으로 그 DB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 DB를 활용해서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 간에 거래가 있을 때 매출 채권에 대해서 3개월이든 1개월이든 먼저 할인해서 그 대금을 지급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취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금은 미래세 캐피탈과 한국투자 캐피탈에서 자금을 충분히 지원을 받은 상태로서 MOU가에서 지금 사업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존 비지온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 세금 계산서를 보았을 때 약 350조 원의 시장이 향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약 1%만 침투를 하더라도 약 3조 5천억 원의 시장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영업마진 따져본다면 약 7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더존 비지온이 연간 기준으로 약 700억에서 8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신사업 부분이 순항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업이익이 두 배로 늘어나는 그런 형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기관들 쪽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틀간 최근에 조종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전일 조가에 그쳐였던 10만 1천 원,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존 비지온을 공략주로 꼽아주셨고요. 클라우드 ERP 사업의 독보적 인위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 9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